자 리틀 야구에서 볼 수 있는 그 특별한 규정입니다. 특별 대주자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라인업 미포함 선수를 대주자로 기용할 수 있고요. 1이닝 1번 경기 최대 2번까지 가능하고 대주 사용 시에는 타순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수라든가 발를린 선수를 대처해서 2번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수기는 그대로 나가면 되고요. 투수 제외 교체된 선수는 같은 포지션에 한해서 재출전이 가능하고요. 첫 교체 선수는 최소 한 타석은 분명히 소화를 해야 되는 의무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을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감독 혼자는 역부족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박원준 단장도 야구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코칭 스텝이 못 볼 수 있는 거. 그럼요. 뒤쪽 지금 홈플레이트 뒤쪽에서 계속해서 메모하면서 지시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